아.. 순양아미 소울캡이 2개야 순양아미 소울캡이 2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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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티어 구축감 2개를 합쳐놓은 체력 6,7티어 6,7티어 여기 엘빙이 있어야 했는데 내가 중앙에 있거나 엘빙 좀 구경하려고 했더니 엘빙 좀 구경하려고 했더니 나 중앙 좀 보자 C랑 D 사이에서 놀아야지 저거 요신호 저한테 중앙 못 맡겨 엘빙이 욕이 오지 클레베르가 오네 넌 많이 봤다고 오오 엘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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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호 어? 52 심화 할란드 할란드 어? 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잇, 뭐야 아잇 아니요 모두 없어도 돼요 여지껏 나도 뭐 모두 없이 했는데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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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클레베르낭 엘빙만 있어가지고 뭐 캡도 못 타는데 게임이 소극적이야 홀란드 홀란드 심마 52 저기 야마토 있어가지고 썬더러는 어떻게 할 것 같긴 한데 썬더러가 두 대네 저 뭐야 힌데니야? 민호인가? 민호구나 민호구나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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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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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eamlined 엄청나다 바빠다 가면 죽어 야마토가 잘 쏴주고 있네 해장 등장 계에서 멈춰 분장 재실비 저기서 멈춰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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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게 드라이버 재설치했어요? 그게 안죽어 야 클레베루야 너 캡 밟아본 적 있냐? 아 아 아 잠시만요 설정이 이상해진거 아닌가 그럼 스마우크 전개 완료 구축도 못 밟은 캡을 순양암들이 밟았다 구축함 두대가 안한 캡을 순양함 두대가 했어 장족의 발전이야 좀 캡 좀 해라 제발 포격 구축이라고 무조건 포만 쏴야 하는줄 알아봐 캡은 안하고 그냥 다행이네 카메라가 있어서는 괜찮을때나요 연락드렸습니다 이때는 나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배우고 to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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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제가 정신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신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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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팟 좀 하라고 구축함이 스팟을 하네 소중순 너나 쏴라 아니, 씨발! 어? 뭐야 아니 엘딩이란거? 클레베르 새끼들이 캐분하나 보셔야 이놈? 폭역에 비쳐가지고 엘딩이란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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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닌 이상 저렇게 할 리가 없어 사람새끼면 저렇게 안해 저 그냥 조지야 썬더러님 저거 잡아요 잘갑소 구폭 쓰지말고 너 뭐하는 새끼세요? 너 뭐하는 새끼세요? 질려고 환장했냐? 이겼다 아 아 순양아미 소울캡이 두개야 아 순양아미 소울캡이 둘이야 두개야 아니 저 구축함은 이렇게 열심히 캡을 하는데 우리 팀 구축함 새끼들은 어? 저희들이 순양아미인줄 알어 어? 오랫때 이 새끼들아 어? 그렇게 포격을 할거면 순양아미 타던가 비디를 리포샤이 개새끼들아 성륵이 개새끼들아 어떤것이 날로 또 안개새끼들아 생각나게 그럼 무결성 검사를 해보세요 그럴 때 있는 게 무결성 검사야 무결성 검사해 보고 고객센터에 한번 물어보고 딴게임은 다 괜찮은데 내 워심만이 이런다고 내가 구축하며 포격으로 1등 했네 이 새끼 얘 포만 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